공옥윤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 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8일 오후 10시 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파슈켄트에 위치한 로코모티브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2022 아시아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글 시조 3차전을 치러 2대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결과로 1승 2무, 승점 5를 기록한 2위 베트남은 1위 한국, 2승 1무, 승점 7과 함께 8강행 티켓을 따냈다. 베트남의 말레이시아전은 상당히 중요했다. 무조건 이기고 같은 날 열리는 한국과 태국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베트남이 패하면 볼 것도 없이 짐을 싸야 했다. 공호기로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다. 전반전에 두 골을 뽑아내 기선제압을 제대로 한 뒤 특유의 두 줄 수비로 후반에 골을 지켜냈다. 무실점 두 골차 승리를 챙겼다. 한국이 태국을 1대0으로 제압하면서 베트남은 동남아 나이벌 태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베트남 경기는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사령탑이 바로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던 공호균 감독이기 때문. 공호균 감독은 한국 17세, 18세, 20세, 23세 이하 대표팀 코치로 오랜 시간 이냈다.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코치로 신태용 감독을 보좌했다. 버블어 인도네시아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직도 잠시 역임했다. 현역 시절엔 대전시티즌, 경남FC, 선샤인코스트FC 등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다. K리그 레전드다. 그는 지난달 23일부터 박항서 감독을 이어 베트남 U23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 정식 감독이 된 공호균 감독은 첫 국제대회에서부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베트남은 같은 시조에 속한 한국과 2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베트남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U23 대표팀 기준 한국전 5전 전패를 기록 중이었다. 베트남의 한국전 무승부는 승리와 같은 값어치를 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8강 진출 쾌거도 이뤘다. 베트남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베트남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베트남 주요 일간종합직 420 자이퐁 소속 리 후탄 기자 24는 9.15센의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들려줬다. 그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호치민 응우에뉴 거리에 무수히 많은 팬들이 베트남 U23팀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열기가 대단했다 고 말했다.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다. 더불어 리 후탄 기자는 호치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베트남 사람들은 국가대표부터 연령별 대표팀 경기까지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8강 진출 후 팬들은 축하 퍼레이드를 열었다. 고 설명했다. 공옥윤 감독에 대해선 박항서 감독 후임이란 사실에 베트남 내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공옥윤 감독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팬들은 공옥윤 감독이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베트남 축구 발전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있다. 고 말했다. 5강 진출 후 남의 방식을 통해 stops 너 hook 땡